안녕하세요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오늘 새벽에 오스미반도 동쪽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시 13분경 인데요. 규모는 3.4 이고 진원의 깊이는 40km 입니다. 여기는 가고시마 현에 속해 있는 오스미반도 입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가고시마 현이 최근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오스미반도 역 입니다. 지난번에도 오스미반도에서 동쪽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었죠. 계속해서 지금 이 오스미반도 이 쪽에서 지금 계속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월 16일부터 오늘 5월 27일까지의 상황에서 오스미반도의 지진은 3번 있었습니다. 오스미반도 동쪽 앞바다에서 가장 컸던 규모는 3.4 였구요. 오늘 5월 27일 새벽에 발생을 했었구요. 총 3번 발생을 했습니다. 마지막 발생한 게 오늘이구요. 계속 지금 3회에 발생을 했습니다. 오스미반도 이 가고시마 현인데 이 가고시마가 계속해서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은 이 가고시마 현의 이 사쿠라지마의 폭발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다음에 이 스와노세지마 역시도 폭발을... 왜냐하면 도까라열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이 도까라열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스와노세지마이라든지 이제 그 사쿠라지마의 규슈의 폭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5월 27일 이후에 우선은 5월 25일날에 후쿠시마 말씀을 드렸던 이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5월 25일날 후쿠시마 쪽에 지진이 있었죠. 비교적 4.1 강진이었습니다. 또 후쿠시마에서 2번 났습니다. 5월 25일날 후쿠시마에 이쪽이 미나미도후쿠 쪽에 미야기향과 후쿠시마 도후쿠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번 나고 나서 이제 5월 26일날 이와테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아워머리 쪽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워머리 쪽에도 영향을 주는 그러한 지진이 발생을 했죠. 5월 25일날 후쿠시마에서 2번 지진이 났고 후쿠시마에 있던 지진이 이제 그 이와테로 넘어왔는데 역시 역시 항상 경계입니다. 이 독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참 절묘하게 계속 최근에는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경계선상의 상상 지진이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후쿠시마와 미야기의 이 사이 양쪽 다 피해 줍니다. 이렇게 이와테와 아워머리 사이 이렇게 지진이 나기 때문에 양쪽 현에 다 지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지금 이와테 현의 지진은 아워머리 현에도 영향을 주고, 후쿠시마 현의 25일날 지진은 또 미야기 현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26일날 두 번째 지진이 와카야만보 계속해서 지금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같은 팩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떤 분이 그건 또 댓글을 다셨는데요. 아니 5월 26일날 와카야마 지진이 뭐가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론을 하는 것인지 그런 자체의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3.9.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도 4.2, 4.2, 4.5. 다음에 4.5, 4.2, 4.2. 4.2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4점 때 지진이 세 번 나고서 동일본 대지진이 났습니다. 따라서 규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3.9의 지진을 봐야 되냐. 지진의 팩트, 패턴을 알아야지 우리가 지진을 왜 우리가 연구를 합니까? 왜 보죠? 패턴을 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활성 단층에서 현재 움직여서 향후 어디를 칠 것이며 대충 한 일주일 내에 어디를 치하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최소한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심하라고 기상청에서 경고 메시지를 불명히 알리는 노티스 발표가 필요하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진을 연구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예를 들어서 파카야, 과테말라의 파카야, 푸에고라든지 아니면 제펜의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 선호세지마 인도네시아의 북스마트라섬의 신화봉 화산이라든지 수많은 화산들이 있죠. 그러한 화산들이 이탈리아의 에트나라든지 워싱턴주의 세인트 헬리나라든지 많은 화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화산들이 폭발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대충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았을 때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주, 워싱턴에서도 미국에서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기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세인트 헬리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80년도, 80년 5월 18일날 참 희한하죠. 80년도였습니다. 80년 5.18 민주운동 그 당시 5.18 민주운동 그때 또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50m의 높이가 2950m로 400m가 줄어들 정도에서 워싱턴에서 5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팩트는 뭐냐면 미리 우리가 이런 화산과 지진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경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지 그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왜 굳이 내가 살고 있는 재팬에 재팬의 간사이에 간사이에 관서지방에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분이 간사이 지방에 살고 계신 데 불구하고 그분이 살고 계신 와카야마의 지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방송을 한 것은 물론 그분이 모시기에는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지금 일본의 와카야마에 살고 계신 교민분이 불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얘기를 못한다? 아니면 그분이 와카야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일본의 기상청부터 전세계의 기상을 연구하고 지진을 연구하는 자연재해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카야마에 대해서 거론을 못하고 조사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팩트는 패턴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분이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데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무슨 일본에 계시는 교민분들을 놀래케 해드리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하는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저는 기상청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기상청 일본 기상청 지금 그분이 일본 와카야마에 살고 계시니까 와카야마에 살고 계시니까 어쨌든 와카야마 일본 기상청에 항상 지진 뉴스를 보세요. 일본에 살고 계시니까 일본 기상청 뉴스를 보시고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항상 저도 대한민국 기상청의 뉴스를 봅니다. 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인포메이션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기상청에서 알고 있으니까 기상청 인포메이션을 봐야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니까 여담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와카야마 현에 지진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가 또 흘렀는데 그래서 이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진이 어제 5월 26일 세 번째 지진이 이바라키 현 북부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3.6 이었습니다. 5월 25일 후쿠시마 미야기 현 쪽에 있던 후쿠시마에 두 번 지진이 나고서 그리고서 이제 이바때를 치고 나서 지금 계속 와카야마로 내려온 겁니다. 어제 내려와서 그럼 더 내려오겠죠. 이바라키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추수로 내려온 겁니다. 다시 지진이 이런 지진의 패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